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양복점 이곳은 바로 국제정보기구 킹스맨의 본부였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비밀요원 에그씨를 찾아온 한 남자 찰리는 순식간에 그를 납치하려 하는데요 단신히 찰리를 따돌린 에그씨 하지만 이 외곽으로 작들을 유인하고 이 외곽으로 작들을 유인하고 뒤이어 급하게 지하 은신처로 피신하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킹스맨의 모든 정보가 해킹되고 말았죠 다음날 아침 내심 저녁만찬이 걱정되는 그녀 반면 에그씨는 자신만만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사수였던 해리 덕분이었죠 그리움을 뒤로하고 출근한 에그씨 어젯밤의 일부터 분석해보는데요 어젯밤의 일부터 분석해보는데요 새로운 조직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날 밤 내심 에그씨를 무시하는 구강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다른 전개가 펼쳐지는데요 에그씨에게 숨은 조력자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분위기 좋게 이끌어가던 그때 갑작스레 킹스맨 요원들 모두가 제거되고 말았죠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은 바로 거대 마약 조직인 골든서클의 수장 포피였는데요 찰리도 그의 수화 중 하나였죠 한편 순식간에 모두를 잃게 된 에그씨 처참한 광경에 말을 잇지 못하던 그때 생존자는 단 두 명뿐인 상황 에드씨와 달리 멀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상황을 헤쳐나갈 답을 찾기 위해 주류 가게에 방문하죠 하지만 금고에 들어 있던 건 다름아닌 하지만 금고에 들어 있던 건 다름아닌 결국 병을 싹 비우고 마는데요 그러던 중 킹스맨과 같은 로고를 발견하고 곧장 스테이츠맨에 잠입하는데 곧장 스테이츠맨에 잠입하는데 이에 소속을 밝혀보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손쉽게 제압당하고 말죠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는 낯선 남자 그것도 잠시 본격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도 통하질 않자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죽은 줄 알았던 해리가 이곳에 있었죠 사실 스테이츠맨은 킹스맨과 같은 미국의 비밀 조직이었는데요 곧바로 해리에게로 향하지만 그는 이미 기억을 잃은 상태였죠 그가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주님께 도착한 이들이 해리를 구해온 것이었죠 자초지종을 파악한 에그씨는 스테이츠맨의 수장을 만나러 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위스키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여자에게 접근하는 에그씨 그런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데킬라와 같은 증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는 중에도 에그씨의 작업은 제대로 먹혀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여자친구 때문이었죠 이에 죄책감이 든 에그씨는 결국 그런데 그녀의 문신을 보자 마음을 바꾸는데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추적기를 딴 에그씨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만 한편 원리는 해리를 되돌리기 위해 충격요법을 써보는데요 하지만 끝내 멀린도 그를 포기하고 말았죠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에그씨 다시 한번 해리를 자극해보는데요 그러자 기적처럼 해리의 기억이 돌아왔죠 날이 밝자마자 그간 밀렀던 얘기를 나누는 이들 그러던 그때 하루하루 하지만 순순히 물러날 해리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었죠 if we're gonna stand around here all day or are we going to questions Q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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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숨 돌리는 듯 했지만 알고보니 파란발찌는 포피가 꾸민 일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였죠. 이에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지지만 대통령은 인지를 구하는 데엔 별 관심이 없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 이에 요원들은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하죠. 해리는 먼저 제어시를 장악하고 본부로 이동하는 에드씨와 위스키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나 싶었지만 요원들의 도움으로 부사히 해독제를 훔쳐 달아나죠. 잠시 후 접선 장소에서 만난 세 사람 그 순간 모든 게 순식간에 헛고생이 되어버렸는데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죠. 해리는 갑자기 위스키를 의심하고 심지어 뱉다 그를 죽이고 마는데요. 더 이상 해리를 믿을 수 없던 에드씨 곧이어 다시 해독제를 구하려 하지만 이에 마지막 남은 단서를 쫓는데요. 정부가 나올 때까지 본부에서 기다리기로 한 이들 하지만 해리의 의심은 여전했죠. 그런데 에드씨에게는 더 큰일이 생겼는데요. 이에 마음이 급해진 에드씨 즉시 해독제를 구하러 출발하죠. 그리고 해리에게 서두르는 이유를 털어놓는데요. 그러던 중 이렇게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세 사람 세계를 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도 마치죠. 그 시각 다행스럽게 위스키가 무사히 회복했는데요. 그러자 모든 기억이 되돌아오고 이에 곧장 그들을 쫓아가죠. 그 사이 감염자들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까지 와버리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잠입하려던 그때 지뢰에 발이 묶이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렇게 희생을 자초하는 멀린 조금 뒤 적을 요인해 요원들의 잠입을 돕는데요. 이에 두 사람은 멀린의 복수를 다짐하고 그 소리에 적의 침입을 눈치챈 포피 이곳에는 가수 엘튼 존도 납치되어 있었는데요. 한편 두 사람은 멀린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는데요. 오랜만이었지만 손발이 척척만쩍 가볍게 못으로 침입을 무찔렀지만 테리도 로봇은 상대하기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해리는 그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하죠. 그 시각 에그시인 상대로 만만치 않았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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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freeks decided to rob a fucking convenience store a world without those people in it sure smells like peace to me that's why I gotta destroy that case now slide it over, Agent Galahan Do you know what Harry? I think it sounds like a bright idea 다시 한번 세계를 구해야 하는 두 사람 힘겨운 싸움 끝에 간신히 위스키를 물리치고 이에 세상도 원래대로 돌아오게 됐죠. 얼마 뒤 성공을 자축하는 요원들. 이렇게 스테이치맨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에드씨도 일보다 사랑을 선택하며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킹스맨 골든서클이었습니다.